이렇게 들어가 있는 국내산 급냉했고 그래서 신선도가 더 올라가고 해양수산부 과학원에 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적합한 점 받았어요 그래서 이유식용으로 많이 재구매한다 이런 후기들 정말 많고요 논지에오의 천연항생제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딱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간장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간장 1, 물 1, 설탕 0.5 정도 끓여요 끓여서 여기다가 이제 쪼로록 하고 새우장 담갔습니다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 이렇게 변신을 해요 또 이거 살짝 가운데 이렇게 갈라가지고 새우 초밥 만들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밥이랑 먹으면 기차죠 콩콩콩 맛이 너무 맛있는데 새우 크기 보세요 여러분 으으우 와 와